이거 먹기 싫다고 하잖아 볼보다 너 볼 에이 볼보다 보니까 나 이거 볼보자 좀 하지마라 괴롭히는거다 볼보자 나 이렇게 안 죽거든 먹고 있잖아 뺏어야겠다 여기 뭔일이야 여기 없네 가자 여기 있어 여기 쥐색이 한 마리 숨어있잖아 우리 빛 무슨 무슨 관광이 엄마 이 소품가라 엄마 얘 뽑아봐 엄마 이 소품 갔다 먹고 싶으면 빚짝이 먹었어요 야 이거 싸움 해줄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 사장님 난 못됐는데 답이 없으시길래 괜히 걱정이 되세요 무슨 일 없으셨던거죠 예 셀다 때문에 켜놓는다는걸 깝하셨네 근데 방해하지마 안 돼 방해하지마